오늘은 여성시대의 한 가지 재밌는 게시판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성시대 하면 fm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공간이라 생각하실 텐데 여성시대에는 주식 갤러리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알패스 갤러리도 있으며 맘카페 게시판도 있고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의 게시판도 있죠. 정말 다양한 공간이 여성시대에는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비혼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공간은 비혼을 선언한 사비 여성들이 글을 쓰는 게시판이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의 수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게시판에서는 탈코르세 비혼여시인데 외롭다라는 발언이 디폴트로 갈려 있으며 나도 인간인지라 미디어에 나오는 만들어진 여성성 보면 신념이 흔들린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무연고지에 취업한 비혼여시들 잘 살고 있어?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서러워서 엉엉 울다 자는 것 같다. 이성애자인데 연애하고 싶은 비혼여시 있어? 나 요즘 혼자 있고 외롭다 보니까 자꾸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어. 친구 만나는 거나 이런 걸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 연애 안 한 지 5년 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은데 본능을 이기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 난 남자의 미친 여자라서 내가 좋아하면 단점이 보여도 그냥 만났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비혼 비연애를 해야 하는 인간이 연애하고 싶어서 외로워 눈물 난다는 글도 있고 비혼으로 살고 있는데 가끔은 외로워서 커뮤니티와 트위터 오픈 채팅을 늘 열어놓고 살아. 라는 식으로 현실에서 너무 외로우니까 여성시대 트위터 오픈 채팅으로 외로움을 풀고 있다는 여시도 있으며 33인데 주변 다 결혼해서 너무 외롭다. 34인데 내 친구들 진짜 다 결혼했어. 라는 식으로 친구들이 결혼해서 외롭다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글은 여성시대 내부에서도 가장 강경한 fm들이 있다는 비혼 게시판에 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디 외로운 인간들만 모아놓은 사이트에 글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소리이죠. 누가 칼 들고 비혼하라 협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지로 비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정말 재밌는 건 이 인간들은 우리가 예상한 그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게 비혼 결심하고 21kg 쪘어. 연애랑 결혼에 목매고 웨딩드레스에 목매다가 결혼 빠그러지고 정신없이 먹다 보니 비만됐네. 라는 이 글의 수많은 비혼여시들은 자신도 비혼하고 비만에 걸렸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 글을 보면 그녀들이 어째서 비혼인데도 아직까지 외로움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본심은 결혼을 하고 싶고 예전부터 웨딩드레스 입는 게 꿈이었지만 결혼에 실패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비혼인 척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왜 결혼하네? 라고 물어보면 결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부끄러우니까 비혼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혼임을 자처하고 다니지만 저렇게나 외로움을 타고 있는 거죠. 같이 비혼하던 메갈리아 여동생이 있는데 남자 만나니까 너무 우울해. 동생에게 fm 배웠고 제일 친한 친구 같은 여동생인데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 생각하더라. 라는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녀들의 심리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여성시대 내부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라는 비혼녀들이 이렇게나 연애에 관심이 많다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연애 안 한 지 5년 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은데 본능을 이기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이 말을 보시죠. 그녀들은 억지로 본능을 억누르며 비혼을 한다 아득바득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들이 하고 있는 건 자발적 비혼이 아닌 어쩔 수 없는 비혼일 뿐이죠. 남자들이 그녀들을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정상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선택한 비혼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